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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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선생님 해도 미안하지만 꼭 해야겠어 할만 저 쟤한테 말하지 내 프로필 사진으로 나를 오타쿠 지급하는 거 알고 있어 난 오타쿠가 아니고 니들이랑 같은 평범한 인간이다 좋게 말로 할 때 적당히 하고 나도 내 성격 더러운 거 아니까 거두지 말아줬으면 해 말로 할 때 그만해라 참 내가 방송에서 이제까지 하게 될 줄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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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